아 이 ㅅ같은 30프렘 게임 아 눈깔 ㅈㄴ 아프네 내가 그래서 이틀을 쉬었는데 이번 일주일 쉬어야겠다 이거 하다가 라이즈 오브 룬이 나오면 어제가 난 보스 보스 저기 대련용 보스 이 히지 카타 빼고는 거의 원투이잖아 아 또 저거야 와 깜짝이야 아 아 아 아니 티 아니 연속으로 피했잖아 치아 아 아 아 아 아 때리자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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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보인다구 아 와 뭐였어 방금 아 저거 맞으면 안된데 아 저거 뭐야 아 아 아 또 안먹어 아우 섹스머신 야 소울을 저거밖에 안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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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죽이다구요 이거? 아아 죽일 수 있구나 신성 월간고 아어어어어 뭐야 또 아아 신비를 14까지 찍어야 돼?